안녕하세요. 밝고 순수한 영성의 시대를 여는 빛생TV의 순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전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전체의식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먼저 의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의식은 창조주께서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에게 주신 숨결이며 창조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창조주의 의식으로 창조주의 빛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근원이 되는 입자를 페르미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들부터 우주를 떠다니는 먼지 하나까지도 페르미온이라는 창조주의 빛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람 한 점, 물 한 방울에도 의식은 깃들어 있는 것이죠. 세상 만물에는 창조주의 의식이 깃들지 않은 것이 없으며 무생물 또한 낮은 단계의 의식을 가지고 에너지에 반응하며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과학에서도 미립자, 소립자 단위의 미시적인 세계를 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고 모든 것이 자극에 따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죠. 그렇게 의식은 우주 만물의 편제에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의식이 있다고 하면 살아있는 생명체의 의식을 말하게 되죠. 생명체들은 각자의 특성에 맞는 의식을 창조주에게 부여받았습니다. 생명체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며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고 신체의 감각 기능들을 어떻게 생존에 활용하면서 의식을 구현해 나가는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생명체들에게 각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우주에서는 메타의식구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메타의식구현 시스템이 있기에 생명체가 의식을 구현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인류는 의식을 뇌의 기능으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뇌는 메타의식구현 시스템에서 나온 의식을 생명체가 느끼고 인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컴퓨터로 비유해보면 뇌는 모니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니터 화면에 정보를 전송하는 본체는 메타의식구현 시스템에 있기에 모니터에 나오는 현상을 아무리 연구해도 의식의 기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생명체에게 수여된 메타의식구현 시스템들은 생명체의 진화의 정도에 따라서 종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식물에게 부여된 메타의식구현 시스템을 통해 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식물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뜯어먹어도 감각의 고통을 거의 느끼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생명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긍정적인 의식을 구현하며 살아가도록 의식구현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식물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으며 다른 생명체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동물은 식물보다는 다양한 의식을 구현하도록 메타의식구현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만큼은 아니지만 종별로 소통할 수 있는 특화된 방식이 있으며 환경에 맞게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만들고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으며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자 생명체에게 부여된 메타의식구현 시스템에서 구현 가능한 의식의 범위 내에서 물질 체험을 하면서 영혼들이 다양한 의식을 경험하는 것이죠. 인간은 또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의식을 구현하죠.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도 가장 고도의 의식을 구현하고 있으며 우주에서도 이제까지 만들어진 생명체들 중에서 가장 고도의 의식을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존재가 바로 호모사피엔스 인간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구현 시스템을 우주에서는 메타 휴머노이드 의식구현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메타의식구현 시스템의 대략적인 원리를 무의식과 잠재의식, 현재의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생명체일수록 무의식의 영역이 작거나 없으며 생명체가 고도화될수록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영역이 넓게 분포하며 현재의식의 영역 또한 넓고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느끼고 인지하기 전에 무의식의 영역에서 먼저 그에 관한 정보가 활성화되고 그 후에 잠재의식의 영역에서 활성화되고 마지막으로 현재의식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생각이나 내면의 느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상상력이나 창의력과 놀라운 발견과 발명들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에 관한 정보들이 메타의식구현 시스템에 다운로드 되어 있는 것이 때가 되어 활성화되어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거쳐 현재의식에서 내가 인지하고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메타의식구현 시스템 안에 정보들도 모두 다 이렇게 발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가 계획한 삶들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모든 정보를 여러분의 메타의식구현 시스템에 입력하고 활성화하는 존재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상위자와 천상정부 소속의 천사님들인 것인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관리해주고 있기에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이끌어주면서 영혼의 물질 체험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현하는 의식은 이 메타의식구현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가 하늘의 통제 속에서 있다는 것은 하늘은 이 메타의식구현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생명체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메타의식구현 시스템은 7차원의 천상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하나의 전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9차원에서는 생명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회관계망 시스템인 모나노 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차원에서는 더 상위 차원에서 통합된 시스템인 판드로닉스 시스템을 통하여 각각의 생명체들이 인생 프로그램 속에서 발생하는 카르마를 정밀하게 계산하고 윤회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시스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시스템 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 전체의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더 광범위한 영역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차원에는 대우주를 통치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모든 의식의 기원인 창조주가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대우주는 창조주의 의식에서 수없이 분화된 의식을 만들면서 그 의식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스템들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생명체 하나하나에 있는 메타의식구현 시스템과 창조주께서 대우주를 통치하는 시스템은 수많은 차원의 문과 벽을 넘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체 하나하나가 각기 개별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창조주의 의식 속에서 우주의 수많은 시스템 속에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메타의식구현 시스템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의식의 의미입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외투를 걸치고 지구에서 영혼의 진화 과정을 밟고 있는 지구 행성의 주민들은 메타 휴머노이드 의식구현 시스템 자체는 잘 작동하였지만 전체의식과 관련된 정보가 다운로드 되지 않고 차단되어 있었기에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늘이 있다는 것도 까맣게 잊은 채로 살아왔습니다. 이제까지의 지구는 6주기 우주에서 생겨난 카르마들을 정리하고 풀어내야 하는 어둠의 행성이자 감옥 행성의 역할을 했어야 했기에 인류는 전체의식 속에 있다는 것을 잊은 채로 하늘의 완전한 통제 속에서 서로 분리된 것처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구에서는 의식구현 시스템의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전체의식과 관련된 정보가 다운로딩되고 발현되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의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동식물들과도 소통이 가능할 것이며 모두가 전체의식을 공유하고 공존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구 행성은 이제 창조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주의 잠이원 행성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들의 의식구현 시스템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인간이 구현하는 의식보다 더 높은 고도의 의식과 고도의 감정을 느끼면서 서로 간에 깊은 교류가 가능할 것이며 서로의 에너지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되면서 살만 나는 세상, 마음이 통하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늘이 있다는 것을 관념이 아닌 몸으로, 에너지로, 실제적으로 알게 될 것이며 나의 본연과 대화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천사님들과도 소통하면서 하늘과의 동행을 하는 새로운 매트릭스가 펼쳐질 것입니다. 지구 행성의 새로운 시절이 도래하였습니다. 그동안 분리된 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지구 행성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전체 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